반산무공산 1동 빌라 반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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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빌라 주방으로 가볼게요 반산빌라 1동 빌라 좌측이 왼쪽편에 냉장고들라는 자리이고 싱크대 되어있고요 우측에 이쪽에 식탁자리 나오고요 남산빌라 일동 빌라 남산빌라 일동 빌라 남산빌라 자, 큰방으로 가볼까요? 남산빌라 일동 빌라 왼쪽이 큰방이고요 남산빌라 일동 빌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나와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나와있고요 남산빌라 일동 빌라 일동 빌라 자, 큰방에 화장실 한번 볼까요? 자, 오직 화장실 참명도 벗고 나와있고요 반따밀라 일동 빌라 자, 이제 자금방으로 가볼까요? 자금방 가기 전에 자, 메인 화장실 자 한산빌라 일똥필라 한산빌라 일똥필라 작은방역 한산빌라 일똥필라 한산빌라 일똥필라 한산빌라 일똥필라 한산빌라 일똥필라 또 작은방역 들어갈게요 한산빌라 일똥필라 한산빌라 이름을 여기가 베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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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